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드림 아저씨 입니다 이사를 요새 많이 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덕션과 또는 메리평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어 안들어가요 또는 어 들어가는데 이만하게 뻥 구멍이 뚫려있어요 아 그 얘기는 규격마다 제품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어 매우 희박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새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간단한 공사를 통해서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가스를 연결하여 쓸 수 있는 일반 메리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작업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